연결하라 사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초대를 한건 아니구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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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는 전문용어가 안들죠? 그런 말씀은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멤버셔서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해주실까요? 여기 제 옆에 앉아계신 아주 미모의 여성분이 계신데 별 관계는 아닙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의 소개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클래식 연주 공연 기획사를 하고 있는 유니스 기획의 은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영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10년차 이제 돼가고 있구요 일반 뭐 조그만 회사긴 하지만 특급 호텔에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연주 공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따라 특히 아름다우십니다 항상 아름답다고 하죠 남들은 네 저 오늘 주제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라인데 네 네 특히 본인들의 주변의 가족 네 그냥 뭐 본인의 남편이든 배우자이든 아니면 뭐 친척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는지 알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알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내용이 주로 나오거든요 네 네 본인은 가족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하시나요? 어 그간 전혀 안 했구요 네 네 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뭐 서로 도와준다거나 뭐 갑자기 뭐 도와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꼭 행사가 있어야만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나 어떤 일이거나 이렇게 뭐 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10년 동안에 그래도 도움을 요청 안 해도 먹고 사셨군요 조금씩 먹고 살았어요 많이 많이 네 아주 조금씩 근근히 그래서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주 공연하고는 좀 달리 조그만한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어요 그 식당 이름이 참 가관이거든요 센세이션 하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름이 뭐죠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대부분 저희 엄마도 믿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네 네 저희 식당 이름은 아메리칸 백반 바이 은지성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메리칸 백반 바이 은지성 식당 그게 진짜 진짜 이름이에요? 네 저희 식당 이름이에요 레스토랑 이름이에요 은지성 식당이 아니고? 아 은지성 식당에 의한 아메리칸 백반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성품이 잘 드러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참 힘들더라구요 뭐 지금도 힘든 부분은 다 있는데 왜냐하면 어 제가 연주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당하고 좀 코어기 되는 부분이 많이 적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지역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강남인데 대부분 강남 위주로 했는데 저는 레스토랑을 저희 집 근처인 강변역에다가 오픈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와서 한두 번 와서 해주기에는 너무나 이제 너무 단발적인 도움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많은 후회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 64세? 5세? 5세가 되시는데 한 번도 이렇게 뭐 사회생활 해보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그 강변역에 2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는 20년을 저는 강변역에 살았지만 강변역에서의 생활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뭐 회사를 다녀도 강남쪽이었고 제 사무실 뭐 이런 거 다 강남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좋아하잖아요 강남 뭐 아메리카 뭐 미국 그렇죠 미국 옛날에 출장 갔던 것도 미국 그냥 좋아서 갔다는 맞아요 그냥 미국 한 번 가보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이름도 아메리칸 백반이에요 그래서 미국 한 번 갔다 와서 이거 산 것도 1년 산 것도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한 번 갔다 오고 강조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식당 이미지에 마이너스겠어요 네 아니 근데 워낙 저처럼 미국에 오래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드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살기만 강변역에 20년을 살았지 거기에 네트워크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저희 엄마는 이제 거기도 수영장도 20년 다니시고 골프도 20년 다니시고 같은 마트도 20년 다 20년이었던 본인만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그 시절에 부터 시작해서 골프를 20년을 친 아줌마는 뭐 상당한 아줌마네요 어 이제 망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저의 가정이 신정이니까 가세가 기울어지기 전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개인 가족의 흥력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럴까요 네 아니 공감례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와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특히 우리 보시는 분들은 그쵸 네 네 B&I 네 B&I 그래서 그 분 엄마가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저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 딸이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아름아름 밤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영장 아줌마들의 밤모임 근데 그 밤모임에 물론 그게 저희가 타겟층은 아니에요 파는 메뉴라던가 이런 게 이제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도 다 근방에서 살고 이렇게 그게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네트워크로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에 그 주 고객층이라던가 이들의 흐름이라던가 이 강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네 엄마의 인맥으로 솔직히 알았어요 야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셨네요 어머니가 이런 인간도 낳고 황금알도 낳고 아직 황금알까지는 안 됐고요 그냥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은 대표님이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굉장히 감사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몇십 년 동안 주부를 사시다가 따님이 사업하는 걸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저희만 이제 뭐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뭐 생각하실 정도도 이제 모르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다만 그냥 주변에서 누가 오픈을 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한번 팔아줘야지 약간 우리나라 한국 정서상 그런 식으로 오셔서 뭐 하긴 하는데 또 물론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없는 없거나 뭐 제가 매장에 없거나 다른 볼일을 보거나 이러면 그게 또 다 저희 엄마의 귀에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다 같이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짠 걸 좋아하고 어떤 할머니는 안 짠 것도 좋아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음식이 짜졌다 싱겁다 이런 말에 대한 거 뭐 이런 단점도 물론 있어서 네 네 네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있지만 하 그렇죠 이게 사모님들이 또 이게 또 네 그래서 아니 화장실 수영장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데 수영장 오시는 사모님들이 특히 이게 수영장 다니세요? 네 위계서열도 굉장히 대단해요 진짜 네 맞아요 한 7 그분이 65살인 65세신데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65세신데 막내시래요 네 저희 엄마가 그래서 반장이에요 1번 그래서 레인을 3번 레인에서 4번 레인으로 함부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 대장님 말씀 안 듣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알고 알았어요 그 네트워크가 그들만의 그게 딱 인맥이 있어서 내가 그만둘 때도 신고를 하고 그만둬야 되고 다시 들어와도 전체 반을 다 밥을 사요 뭐 선물을 돌린다거나 내가 내 돈 주고 들어가는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헬스를 갔다가 뭐 스포츠센터니까 헬스에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런 거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딱 그리고 더 내가 너무 놀랐던 건 씻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사우나 옷 갈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져진 게 있죠 그게 무슨 동물의 한 국탈이고 진짜 그래요? 씻는 자리가 샤워기가 자기 쓰는 샤워기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땡금없는 얘기 같은데 그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아줌마들의 모임에서 입회할 때 누구한테 한턱을 내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은지성 식단이 딱 데리고 온다든가 그런 거를 유도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유도나 이런 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맨 처음에는 뭐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상하다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들의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맥을 통해서 저도 어쨌든 도움을 받잖아요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패턴을 알게 되고 그들의 하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저는 쓰는 저는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녔을 때 샤워기를 저쪽 가서 씻으라고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 샤워기는 저쪽이야 아니 그 자리가 이제 그 자리가 어떤 다른 할머니의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모르고 저도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녔으니까 네네네 그냥 거기서 씻었는데 툭툭 치면서 저쪽 가서 씻으려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 당시만에 저는 저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안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막 도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들만의 세계를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만방자하게도 내가 가진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이 있고 사무실 있고 뭐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만의 갖는 룰이 룰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들만의 가진 룰로 어떻게 저는 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갖는 그 룰 또한 굉장히 종중되어야 되더라고요 하물면 그 샤워기 위치만 해도 그렇군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머니라는 네트워크를 그렇죠 통해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리고 이게 식당을 여시니까 어머니가 이 은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네 사실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어머니가한테 얘기를 안 해줬으면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받지를 못했죠 그리고 제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식당이면 가서 팔아주면 되고 뭐 하고 되는데 업종 자체를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는 거야 네가 뮤지컬이나 공연을 만들어서 티켓팅을 하는 건지 공연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어딜 가서 연주를 한다든지 호텔만 하는 건지 일반 웨딩홀도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호텔에 있다 보니까 가족이언도 다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밴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그런 거를 저도 막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엄마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몰랐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래서 식당이라면 누가 봐도 알기 쉬운데 사실 보통 우리들이 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은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럴 마케팅을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킬 줄도 모르는 양반인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죠 그분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면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뭘 하는지를 그분이 알아듣게 그래서 그분이 알아들어서 주변 네트워크의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훈련시키는 기술 같은 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지성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어머니가 우리 딸내미 식당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주변의 친척들 중에서 친척들이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아세요? 뭐 가깝게 지내는 친구 어디 취직했다더라 뭐 어디 들어갔다더라 뭐 뭐를 했다더라 뭐 이 정도적 솔직히 뭐 얘가 거기에 무슨 직책으로 그리고 왜 친척들끼리는 약간 엄마들끼리는 이렇게 좀 좀 요만한데 들어가도 네 정직원이 아닌데도 막 정직원 됐다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우리 아들 뭐 됐다 우리 딸이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게 또 있구나 네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쵸 다식자랑 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분들 정확하게 얘가 정말 잘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저희 집에서도 저는 되게 성공한 애로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명절에 모이시면은 친척분들 뭐 사촌 뭐 삼촌 고모 이모 그런 분들하고 무슨 얘기하세요 음 저는 어쨌든 다 외국에 계셔서 그게 빈도수가 뭐 많진 않지만 저는 역시 분위기대로 친척도 다 외국에 외국도 시골 외국이어서 별로 안좋아 저기 어디 네 뉴질랜드에 다 계셔서 네네네 네 있지만은 저도 이제 왜 이거를 친척들한테 왜 도움을 요청하거나 친척께 뭐 하물며 저는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이모 큰 딸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되게 친한 사촌 동생이잖아요 네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하는데 연주를 저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니까 네 알면 당연히 부탁을 했을 텐데 네 그리고 그게 부탁을 안 하고 저 또한 걔가 이름이 초롱인데 초롱이가 결혼을 한다는 걸 엄마한테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아 그래? 그럼 엄마 연주는 어디서 하는데 뭐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선뜻 내가 해줄게 아니면 나한테 부탁해줘 이렇게 말 안 나오는 게 그냥 내 친구면 응 내가 해줄게 나한테 해줘 뭐 B&I 마인드로 B&I 방법으로 나 소개시켜줘 나 그거 굉장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나 이거 이렇게 잘하니까 뭐 솔직히 뭐 비딩 뭐 자료 받아보라 그래 뭐 비딩 붙여봐 뭐 충분히 잘할 수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잘하는 저인데도 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걸 왜 내가 말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좀 면이 깎이는 약간 좀 없어 보이는 느낌 근데 그게 제 면만 깎이는 걸 제 친구들한테 야 나 좀 도와줘 죽겠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엄마도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이렇게 도와 엄마도 그 아까 얘기했던 수영장 인맥들 아줌마들 자제분들도 다 결혼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희한테는 굉장히 제 컨텍스피어예요 그쪽이 컨텍스피어는 예를 들어서 컨텍스피어인가요? 아무튼 타겟 마켓시죠? 어 타겟 마켓 목표시장 저의 수요층이죠 그게 근데 또 불구하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적극적으로 엄마 소개 좀 시켜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해줘 나 잘할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이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게 솔직히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미안해지는 거죠 부탁을 하니까 미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초롱씨가 초롱씨가 서울에 별로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연주를 연주를 인맥이 있어도 연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연주인지 그걸 얼마나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네 모르면 결국은 웨딩 컨설턴트나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부탁하면 어떡하겠어요 되도록이면 커미션을 확 받아가지고 그냥 되도록이면 좀 좋은 가격에 때려 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얼치기 손님이면 근데 만약에 정말 친한 사촌 여동생 누나가 언니가 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언니가 그런 거 잘하는 연주 잘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왜 나 그렇게 도움 안 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분위 아니에요 진짜 그게 맞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해줄게 돈이 금액이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웨딩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데 많은 비용을 주고 별로 좋지 않은 연주자들이 가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전 제가 되게 잘 됐지만 그게 막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네 왜냐면 가족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 뭐 해줄게 뭐 엄마가 이렇게 지성이 잘한다더라 원래 그 일하는 애더라 그니까 걔한테 부탁해 라고 하는 거지 엄마를 통해서 가거나 뭐 반대로 애기아빠를 통해서 애기아빠가 자기 회사 직원이 결혼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런 일을 해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해 줘봐봐가 되면 그게 아직까지 한국 정서상 네 네 네 이렇게 속에 속에 가는 거 자체가 특히 가족에 있는 거 자체가 조금 껄끄러지는 거 같아요 저도 그 제가 어떤 분 B&I 오셨는데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절대 제 비즈니스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진짜 뭐 어려워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기 바로 직전이기 직전이기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를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시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요 전문가면 내가 일을 해 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내공과 실력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영업 내지 파는 거에 급급해 있으면 어 저 제발 좀 일 하나 하나 딸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가 좀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하면 좀 초라해지지 않을까 괜히 민폐 끼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못 느껴지면 네 그냥 저조차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빠져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남은 내가 한번 들이댔다가 아니야 거절하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저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네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제 가족은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특히 친척 같은 경우는 아 좀 가웃 떨어질까 봐 뭔가 그런 마인드가 생겨서 혁신이 떨어진 다 그렇죠 아 죄송해요 네 우신이 떨어진다 네 있었단 그렇죠 당 Curry 혹시 친구와 비즈니스는 섞으면 안 된다 이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하고 가족이나 친구는 따로 하고 이걸 섞으면 안 좋다라는 사회적인 통념 내지 터부 같은 게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있어요 잘못되면 관계까지 어떻게 좀 얽히는 거 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겠다는 뜻은 잘 이해는 하나 근데 사회면이나 그런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 있죠 뭐 어디 재벌도 사회 지도급 인사인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대기업의 사장님들이나 오너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나 연예인들도 다 가족 비즈니스에요 서로 다 비즈니스 하거든요 친구하고 비즈니스하고 근데 상위 0.1% 1% 이런 사람들은 가족하고 비즈니스를 막 엮는데 왜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표현으로 바쁠 때는 고양이의 손도 빌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은 열의가 있고 바쁘면 그러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가족의 힘은 왜 못 빌리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생각이 나네요 예쁜 고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은 대표님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머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쉽게 가족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편견부터 깨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내 기준에서 가족의 네트워크를 판단하지 마라 저 어릴 때부터 되게 쪼다갔던 그 사촌 오빠 네 쟤는 별로일 거야 쟤는 별로일 거야 우리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집에만 계셨던 분인데 내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내가 도움받을 일은 없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그거를 내 스스로가 편견을 깬다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하물면 야외회를 언제 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제가 깨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요청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하니까 저는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랑 얘기했던 게 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사실은 거절 당할 거 같은 거에 두려움 있잖아요 말했는데 뭐 거절도 하고 어 그래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봐라고 이런 식으로 거절 당하면 괜히 상처받고 뭐 얻는 것도 없고 그런 게 두려워서 사실은 아휴 그러느냐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말지 트러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해서 미래에 짐작해서 거절은 어디서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했다가 안 되는 거랑은 또 다른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안 됐다가도 아 올해는 내가 딴 데 장소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가볼게 뭐 라던가 그냥 나가서도 전단지라는 걸 돌리는데 그런 생각을 생각을 좀 바꾸니까 안 돼도 뭐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들을 초대해서 뭐 진짜 무슨 막 덤탱이를 씌워서 뭐 나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홍보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거를 거절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 근데 말씀 되게 잘 하시네요 아우 의외인데요 그 때려도 되나요? 네트워크 본인의 친척이나 가까운 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선입관 같은 걸 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절을 당할까 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뭐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야 거절을 당해서 뭐 거절당해서 죽은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니까요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연주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나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 걔 연주 한다더라 그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누구 집 딸 뭐 한다더라 뭐 소개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 제가 알던 캐나다 친구가 있었는데 뭐 털만 이루고 엄청 많고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여자친구가 아는 거야 맨날 성공이 너무 많아서 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얘는 천천히 보니까 성공 확률은 아주 낮아요 성공 확률은 아주 낮은데 시도를 남들 10배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절하는 데 당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가 쌓여지더라고요 네네 괜찮아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좀 약 이제 액션 플랜으로 넘어갈 우리 미션으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오늘의 11주차의 미션은요 친척분들을 만나서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알아보는 거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잘 알고 싶다고 말한다 2번은 상대방의 직업상 문제 혹은 비즈니스에 당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친척이라도 붙들고 야 내 말 좀 들어줘 나 요즘 힘든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식당을 하고 있어 뭐 연주를 하고 있어 내 말 좀 들어줘가 아니라 처음 시작이 너 무슨 일을 하니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삼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알려주세요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탄이 되죠 자꾸 신세 한탄 신세 한탄 상대방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나한테도 관심을 보여줄 텐데 맞아요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가 B&I 강남센터인데 여기 3층인데요 2층에 저희 여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여동생이 아 친여동생이요 친여동생이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거의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별로 네트워크 같은 게 별로 없고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는데 월급이 얼마였더라 제가 이렇게 돈을 번게 한 30만원인가요 30만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신가봐요 뭐가요 제가요 디렉터님이 나이가 첫 월급이 30만원이었다면서요 아니 아니 2012년에 와서 월급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번 돈이 아 사업 시작했는데 30만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을 그래서 수억대에 변호사 하다가 와가지고 첫 달 사업했는데 100만원도 못 번 거예요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여동생이 마침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코칭경영원이라는 임원코칭의 제일 큰 폼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거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여동생이 제가 코칭을 쭉 했잖아요 2005년부터 그래서 여동생이 고객을 찾는 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첫 정식 코칭 고객 같은 거는 사실은 여동생이 찾는 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요즘은 뭐 너무 고객들이 많이 와서 뭐 진짜 고객이길 바래요 그 인도분들 있거든 인도분들 인도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니 어쨌거나 아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가볍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미인이 옆에 계시니까 좀 들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이죠 네 어쨌거나 자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네트워킹에는 국경도 없고요 네트워킹에는 친척이나 뭐 친구 간의 벽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 그 벽은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안에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결국 쌓아놓은 선입관이구나 생각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질문을 걸고 관심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도움을 주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되게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인맥에 감사하고 네 더 좋은 부모에서 태어날 거 잘못했다 후회도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나가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보니까 어머니가 20년 동안 골프를 하셨으면 이런 쪽도 굉장히 밝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시고 아 뭐 아들이 국제변호사여도 컴퓨터 못 드신다면서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셔도 아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혼나냐 아니 근데 책에도 썼어요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아버지는 중학교 나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의 그 중학교 졸업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믿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도 항상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챕터에 그 다른 백옥수 한복에 그 자제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한테 얘기하죠 항상 뭐라고요? 다음엔 백옥수 딸로 태어나고 싶다 하하하하 그게 뭐 나쁜건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무리 힘이 들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남들이 보면 되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이 미모에 사업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은행꺼여서 그렇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 모녀지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선승들이 갖고 수련을 하는 화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성철스님 같은 경우에 이 뭣고 뭐 이런 화두가 그걸 가지고 평생을 생각을 하신대요 어 근데 뭐 저한테는 그리고 B&I 멤버들한테는 화두가 그리고 이 단어 두 개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실천의 이 맛이라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쫙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Give us gain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을 연주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유니스 기획 대표 은지성입니다 어 저는 이 일을 한 지는 지금 만 9년 됐고 내년에는 10년 되고 10년 차가 됩니다 어 제가 B&I를 안 지는 한 6년 전인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활동을 열심히 시작한 지는 지금 3년 됐습니다 어 제가 저는 3년 되니까 지금 저희 챕터에서도 굉장히 조금 고참 아닌 고참인데요 저희 신입 멤버들이 들어오시면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로 이게 소개 모임이 맞고 어 비즈니스 모임이 맞느냐 그래서 수익을 얻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정확한 수치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발생하는 어 B&I 매출은 1년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에서 30%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도움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B&I가 어 좋아졌고 조금 더 매니아가 됐던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연주 공연을 이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조그마한 부업을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거를 할 때 정말로 저는 연주 공연만 했던 거라 잘 모르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저희 주변에 대표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아니고 대표님들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 인테리어비나 뭐 메뉴 컨설팅이나 하물며 소송 간판 이런 것까지 다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까지 잘 돼가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 대표가 돼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이거는 제가 받은 실질적인 금전적인 도움이었고요 그것보단 제가 비앤아이를 어 정말 누구 말처럼 새벽 대바람부터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가 아니라 이거 이상의 가치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어 솔직히 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제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지만 내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막상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 비앤아이의 가치는 전 여기서 두는데요 제 비즈니스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로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마흔명이 넘으세요 물론 그 마흔명의 멤버들이 다 제 비즈니스만 고민하거나 뭐 다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지만 제가 의지를 하고 비앤아이를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그분들이 마음만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든지 내가 요청을 한다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되게 외롭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제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앤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식당은 어 지금 저희 챕터가 여섯 개 다섯 개 거기 있는 모든 대표님들의 협조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했는데요 저희 식당 강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식당 이름은 아메리칸 백반 바이 은지성 식당입니다 미국 백반은 햄버거죠 그래서 수제버거집입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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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